인간의 모성애가 대단한 반면 부성애는 그에 못 미친다는 것이 상식으로 통합니다. 강한 모성애를 여자의 미덕으로 보고 찬양만 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모성애는 한편으로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식을 위해 남의 자식을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자들은 강한 모성애가 여자의 사회진출을 방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선천적으로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 비해 자식을 돌보면서 더 큰 기쁨을 느끼며 어린 자식이 곁에 없을 때 더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사회진출 대신 육아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설명은 아주 많은 것을 유리천장으로 설명하려는 페미니즘과 충돌합니다. 페미니즘 이론에 따르면 가부장제가 여자에게 모성애를 열심히 주입하기 때문에 모성애가 강한 겁니다.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강하도록 진화하게 만들었을 것 같은 6가지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원시사회에서 여자의 배에서 태어난 자식은 확실히 여자의 유전적 자식이었습니다. 반면, 남자의 명목상 친자식이 유전적 자식인지 여부는 불투명했습니다. 친족선택 이론에 따르면 근친도가 높을수록 이타성이 강하게 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어머니와 친자식 사이의 근친도가 아버지와 명목상 친자식 사이의 근친도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을 겁니다. 둘째, 바람을 비움으로써 남자는 여자보다 훨씬 많은 번식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외간 여자와 섹스를 해서 임신시키면 남자의 유전적 자식이 한 명 늘어납니다. 여자를 꼬시기 위해 시간과 자원을 많이 쓸수록 자식에게 소홀하게 됩니다. 셋째, 원시사회에서 남자가 높은 지위를 얻으면 더 많은 아내와 섹스 파트너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지위와 평판에 더 집착하도록 진화한 것 같습니다. 자식사랑과 우정이 또는 자식사랑과 부족에 대한 충성이 충돌할 때가 꽤나 많았을 겁니다. 넷째,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아내가 여럿 있는 남자의 부성에는 여러 아내의 자식들에게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남자는 임신이나 출산 이후에 처자식을 저버리는 전략을 쓸 수 있었습니다. 여자가 자신의 자궁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으며, 원시사회에서 모유가 없다면 아기가 생존하기 힘들었습니다. 여섯째, 과거 사냥채집사회에서 주로 여자가 채집과 육아를 하고, 주로 남자가 사냥과 전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부성애가 모성애보다 강하도록 진화하게 만들었을 것 같은 요인에 대해서 읽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런 진화론적 추론들만 제시하고,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훨씬 강하게 진화했다고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어쨌든, 위에서 제시한 요인들을 종합하면 상당히 강력한 선택압인 것 같습니다. 영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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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감사합니다.